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최악이에요. 최악? 농담이고.. 농담이고.. 아침부터 계속 와있었더니 살짝 좀 처졌는데 탈배가 끝나면 텐션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의상 컨셉은 뭐예요? 네 오늘은 이제.. 간디 컨셉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가 간디예요? 월부터 갈비까지.. 오늘은 평화롭게.. 약간 오늘 무슨 줄 알자? 응 괜찮을디? 응.. 괜찮을돼 그래서 오늘 약간 제가 대기실에서 막감 코너 타임으로 약간 TMI 좀 준비해왔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연말 붙이는거 이거 하나 잘 붙어요 오 옳지? 네 배워왔습니다 어디서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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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볼, 팥볼 아 저는... 음... 팥? 아무래도 오리지널이고 슈크림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어 가끔 좀 신맛 날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상황 상태마다 좀 맛도 달라요 저는 역시 오리지널 풍어빵이 나머지 그럼 민초단, 반민초단? 저는... 안 반민초단 그러니까 민초를 그렇게 서두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민초는 아니다 그래서 안 반민초단 굳이 사먹지는 않는 편인데 어... 아... 밀드초코 사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나는 매운 걸 잘 먹는다 좋아해요 잘 먹진 않아요 그럼 평소에 뭐... 불닭볶음면 같은 거 자주 드세요? 옛날에 조금 자주 찾아 먹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말고 섞어 먹고 불닭볶음면 한 번 먹으면 너무 맵고 살짝... 음식이라기보다는 약간 너무... 매운... 뭔가 그런... 확! 먹는 느낌이 나서 뭐랑 섞어 먹었을 때 이제 매우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럼 시리얼 같은 거 드실 때 눅눅한 시리얼이 좋으세요? 바삭한 시리얼이 좋으세요? 아 바삭한 게 좋죠 눅눅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눅눅한 거 왜요? 눅눅하면 왜요? 눅눅하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적당한 게 조금 있긴 한데... 눅눅하면 너무...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면... 다섯 살 종업이랑 하루 살기 지금 종업 다섯 명이랑 하루 살기 다섯 살기 저희가요? 응 지금 종업 다섯 명? 네 서로 각자 할 일을 할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육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 사실 막 육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좀... 좀... 활기 찼던 거 같아요 좀 돌아다니고 혼자 막 좀 이렇게 좀 정신없이 막 좀... 그랬던 거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우당탕탕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어떻어요? 애기 때? 애기 때? 저... 아... 저 두 살 때... 두 살 때... 그... 이제 하와이 가는 비행기였다 그... 미국을 갔었는데 완전 아기니까 그...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엄마가 그... 저쪽 안쪽까지 제가 가가지고 그... 승무원... 분들과 놀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제가 이렇게 졸졸졸 쫓아갔대요 승무원... 분들을 드디어 은근칸 갈게요 택시 물 trip 정말 당황스러운 카메라 개혁자였습니다 이 마이크 팩이 떨어졌는데 이 마이크 팩이 떨어졌는데 이 마이크 팩이 떨어졌는데 순간 뭐 추마 로봇을 들으러 갔어 옵니다. 사실 이쪽에 넣었으면 됐는데 이쪽 오른쪽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면서 됐어. 이렇게 됐네요. 어땠어요? 정말 한심하군요. 한심한 자식. 본방 땐 잘했을 것 같아. 사실 카메라 살 때 게 있어서 다행인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1, 2, 2, 3, 4, 5, 6, 7, 8, 9, 10 다시 잠깐만 지금 차린지를 그럴까? 지금 차릴까? 네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식, 세븐, 에이, 아아 아, 내가 컨트롤을 잘 못 했었어요. 투, 쓰리, 포, 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노래를 들으면 아니겠네. 네. 아, 네! 아니야, 괜찮아요. 이거 틀렸는데 안 틀리는 척 했는데. 이쁜 거 나온 거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준비 울렸을 때도 주의하나 우리 준비 좋으데? Summit 제주 좋은데? 안 들린 것 같아요. 안 들린 것 같아요. 오케이! 나 너무 바보같은데? 좋았어요. 이거 마지막 거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방송 잘하고 보고 있을게요. 지금 다음 진짜로. 문종원 파이팅! 종업이 형 파이팅! 항상 고스나님 응원합니다. 좋았어. 잘했다, 잘했어. 그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생각보다 그래도 역시 카메라 리허설 때 난 조금 사고가 있었더니 긴장을 한 덕분인지 집중력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잘했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오늘 와준 팬분들도 너무 고맙고 일단 팬싸인에서 만나게 된다면 만나서 또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림이 나와서 제가 한쪽으로 한쪽으로 그림이 나와서 이걸로 풀어주세요 이거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왜 다들 보고만기만 해요 잠시요 감사합니다 탈출 성공 그녀가 좋아해 주세요 어머 이렇게 너무 labels 조금만 babysitting 아무튼 촉촉 Moi 안녕하세요 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세이크 사진 찍으셔야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순간순간 여기서 찍는 것 같았어요. 잘 지내봤어요? 아우 너무요. 네. 그럼 세이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됐다. 제가 어제 영통호기 하나 봤거든요? 네네네. 삼행시를 하나 하셨던데 기억나시는 거 하나 있으세요? 오뚜기가 한 명 있었죠? 오뚜기 삼행시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인상이 이뻤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 별명이 오뚝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각을 잠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죠. 하고 가셨어요?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당황하지 않아요. 저를 당황시키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엄마. 그럼 이제 오늘 영통화로 화면은 끝났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첫 방 완전 첫 방은 아니지만 뮤직뱅크 첫 방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침부터 리허설을 하고 아무튼 본방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본방까지 텀의 시간에 익히는데 그 시간까지 조금 컨디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당장 그 시간, 긴 시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되면서 그거를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후연하고 네 뭔가 되게 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팬분들과 팬싸인과 공통 팬싸인으로 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따오면서 집에 와서 꿀저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문 죽어보기 한 마디. 네, 잘했어. 잘했어. 오늘 또 고생했다. 네, 잘했어. 네, 잘했어. 네. 네. 네.